이원교환 수지를 이용한 순수 제조장치, 중금속 함유폐수 처리장치, 상가크롬도그맥 전개장치, 이원교환 수지의 재생, 상가크롬메이트 불순물 제거장치를 하고 있고요. 주 상품으로는 이용교환 수지를 위한 순수 제조장치로서 간단한 원리로 월 5톤에서 100톤 정도 되는 물을 사용하실 때 다른 별도의 절차가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저희가 수지를 직접 폐쇄해가서 재생을 하고 납품을 해주는 방식으로 간단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고가의 금액이 필요없이 주로 렌탈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.